하이! 아니, 말 시키지 말라고요! 말 시키면 내가 대답을 할 수가 없잖아! 짠짠, 여기 이렇게. 이목... 와, 오징탕 장난 아니다. 재밌다, 재밌다. 아, 이 새끼야. 근데 나만 웃긴 거야? 안 웃겨? 야, 웃으면 웃기다고 말 좀 해봐. 아, 짐 끊어갔나가 어떻게 남아야. 안 가버리지 말 못하지. 아, 진짜 오늘 장군답지 못한 방송을 하고 있어. 장군이 오늘 큰 소리를... 헉! 아, 진짜 오늘 장군답지 못한 방송을 하고 있어. 우와! 가지 마. 가지 마. 풀스테이 가지 마. 나는 오늘 프라이데이라고. 내 거 인스타에 내 이름만 검색하면 다 나와요. 예! 구독을 해야 내가 너를 불러줄 거야. 나 이제 또... 나가, 나가, 나가. 나는 지금 있어요. 다른 사람 안 붙였고요. 오는 사람을 굉장히 감사합니다. 성례야, 뭘 다했니? 뭘 다했어? 혼자 뭐 하고 왔어? 고생했다, 야. 그래? 나? 내 이름은 장이현. 검색해봐. 내가 먹고 싶어. 하하, 하하. 하하, 하하. 하하. 고맙습니다. 좋아요, 구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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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. 사랑합니다. 왜? 얘들아 그거 알아요? 아, 알겠습니다. 저희 소주 하나 안주 하나. 나 배고팠나 봐. 뭔가 바르고 두 뼈 다 먹었어 주제도 없고 세탁 내용도 재미없고 그러면 나가면 돼요 나가 필요 없으니까 나가 나가 나는 너 같은 사람 필요 없어 재미없으면 나가면 되지 무슨 굳이 댓글을 달까? 안 그래? 인천시 서울 크리스탈룩 94 청랄리 그뷰 마지막 말할 거야 끝 관심 있는 사람은 정보란에 있는 이메일로 연락을 주십시오 재밌지? 너네가 생각해도 재밌지 않냐? 보러가 재미없으면 나가 필요 없어 야 티키타카 내가 떠들고 있는데 재미없으면 나가면 되지 왜 쳐보고 있는 거야? 진짜 어이가 없네 여러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말 들으셨어요? 응 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짠 이모 저 닭똥집 하나만 주세요 야 내가 나이가 나보다 어려도 장군한테 반말하는 거는 옛날부터 너 모가지 날아가 상도덕이 없네 이모 저 대상 하나 더 주세요 미쳤다 진짜 와 야 모델만 하는 줄 알아? 야이씨 야 TV도 나와 너 내일 일요일에 방송이나 봐 야 야 장균 선생이야 잠깐만 야 너 너무 크게 웃는 거 아니야? 주소? 오려고? 응? 락키? 160 160 160 165 뭐 조금 안 돼 장군이 오는데 큰 소름 우와 미쳤다 미쳤다 대박 보여요? 돼지 흐흐 동아리 삐약삐약 아 돼지 아니야 이 새끼야 엘베이 갈비가 약간 볶음처럼 되게 맛있다 근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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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니까 내가 찐다 안 돼지 후 우와 우와 물어 아 물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지금의 최종적인 방송이야. 나답지 못하게 큰소리로 떠들지 못하고 있거든? 왜냐면 방송한다고 여기 포장마차에다가 말을 못해가지고 몰래 몰래 하고 있는데 눈치 보고 있어. 사람들이 날 쳐다봐. 이거 입술 필러 맞은 거 아니고요? 가끔씩 사람들이 나한테 입술 필러 맞았냐고 물어보는데 내꺼야, 내꺼. 맛있어. 봐봐. 여기에 떡도 있고, 야채들도 있고 갈비도 이렇게 있다. 조용히 말하려고 하니까. 여기 우동 안 팔아. 여기 우동 안 팔아. 계산할게요. 계산을 하나 주세요. 여기는 기본찬으로 고구마랑 낑깡이라고 하나? 낑깡하고 토마토랑 이렇게 땅콩이 나온다. 근데 이거는 어디에다가 다 똑같아. 사실 오늘 눈치고에서 방송 오래 못힐 거라서 재미없으면 갑자기 끌 수 있으니까 양해 부탁할게요. 다 먹은 거에요. 그냥 자세히 끝까지 먹자. 바로 deborah. 너는 아침부터 온 거야, 너 한잔을 그랬던 거창이네. 졸업할게요. 그래, 너 진짜 맛있다. 진짜 맛있어. 그래. 졌다. 정말 맛있다. 여름기 원하는 게요. 저에게 먹으면 못했었지, 그리고 ransást게인 거창이네. 성례씨, 성례하다. 요리 정말 잘해. 너 내가 한 거 먹잖아? 너 나한테 뾰옹 간다, 뾰옹 간다. 저 잘하는 음식 진짜 많아요. 민치부여, 여기 사람들 다 술도 거하게 먹었고 방송 간다고 하면 괜히 막 조금 더두감 느낄까 봐 다들 막 거하게 드셨더라고. 이거 정말 실시간 라이브야. 잠시만. 아프테이블이 막 싸워. 이거 정말 실시간 라이브야. 잠시만. 아프테이블이 막 싸워. 이거 정말 실시간 라이브야. 가지마. 근데 들어왔으면 나가지마. 덫에 걸렸어. 나가면 죽여버릴 거야. 아 부상이야. comport. 고소해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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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학생회의ized 철학부 지금 일어날 때 집합도는 법이 steps